하아.. 엄청난다 이거 어디라고? 설명 하나도 못 들었는데 이거 어디라고? 이거 뭐라고? 아 케이블팩트 하러 간다고? 응 미국인은 먼저 오실 사진 찍히면 저기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냥 찍지 안 맞추지? 가지고 와 저거 봐봐요 저기를 봐 카메라 보지 말고 카메라 보지 말고 이거 형볼이래? 한상하고 형볼이래? 그녀가 정말 웃음 너무 웃기고 그니까 그녀가 완전히 웃는다 그니까 그니까 저는 너무 웃음 저는 너무 웃음 이렇게 부끄리기 저희들에게 잠시만요 너무 웃음 저희들에게는 너무 웃음 그냥 울어 예외는 시선가 쓰겨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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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고파 와! 야 이거 내가 타원 케이블리 제일 빠른데? 속도로 근데 온데 있네 저거 봐라 저거는 천천히 가는 거 같다 공연 보는 거 아마 나 빼고 다 가는 걸로 돼있나봐 그래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못하겠다 이거 내가 그래 내가 공포공포증 있는데 우와 근데 산은 저보다 색이 없는 게 어디든지 사람 비슷한 것 같다 이거 생각보다 야야 말 먹고 살겠다 와 엄청나다 저거랑 저 벚꽃에 처음부터 다 케이블리카다 죽여라 누가 벚꽃 살아? 이 지역 주민들 다 먹고 살겠다 케이블리카 사업으로? 우와 죽인다 옛날에 어디 가서 한번 타봤는데 기억이 안나 탈공산이겠지 탈공산 좀 많아 타봤지 빨리 봐라 빨리 봐라 빨리 봐라 뭐라 뭐라 밤매한다 아 대단하다 이거 또 공사한다 이거 뭐 집 짓는갑다 이거 이거 자재를 왜 갖고 오노 이거 자재를 왜 갖고 오노 엄마야 이거 공사한다 야 자재를 어떻게 놔봐 이거 어? 수천 년 전에 피라미드도 지었는데 이야 대단하다 와 발이 봐라 이거 저 공사비 많이 들어가겠다 자 기검이시지 마음에 들어 좋아? 좋아? 우와 대단하다 야 베트남은 참 꼬빈산이네 그래 어머어머 어머어머 머리 틀으려고 야 얘 좀 미쳐먹어 잘했어 우와 끝놨다 저 발이 봐라 저 쫙 붙었다 얘 돌이 쟤봐라 헛해 저거 붙었다 돌이 지금 이봐라 야 발이 뭐 이렇게 생겼어 야 이야 끝놨다 저어우 해소났다 그렇게 엄마 이게 사진으로 담길 것 같아 이런 광경이 눈에 담고 와야 돼 그렇지 이것도 사진을 동영상에 안 담겨 이거는 이걸 직접 이걸 본 사람만이 엄마의 지금 이 심정을 이해해 사진으로는 뭐 TV 화면 납작한 걸로는 안 돼 그리고 빈 걸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뭐 그 위에 있나 저 위에 저 위에 무슨 호텔 같은 거 있는 건 없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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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산다 돈 산다 돈 산다 사람 봤다 이게 사람 사람들이 있다 여태고 올라왔을 거야 사람들 여기까지 저거 깎는다 또 뭐 틀리려고 여기 헬리콧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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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겠나 헬리콧터로 어디안나 또 뭐 우와 참 인간이 인간의 힘이 대단하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 저 갔다가 그냥 돌아오나 좀 많이 탔는데 우린 와야들 아 이게 빈칸이 맘에 끼는 거란다 에 아니 잘 모르잖아 그냥 우린 그냥 쿨하잖아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같아 보통 젊은 애들이 딸이든 뭐야 아들이 부모님도 데리고 와서 집안 놀고 여행이끼리 친하게 해주고 따로 생기는 커플즈를 봤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게 그게 우려되는 계속한다 벌지도 않았다 한상호 어디갔지 그룹 아니 저거 안 되네 안 되네 어디까지 가라는데 왜 안 돼서 와 여기 있다 차다닌다 이러나 야 차길 있네 한상호 저 밑에 안 봐라 그렇지 이 집 지나갔다 지금 여기 집이 있네 그래 나는 여기 가는 줄 알았어 뭐야 여기 여기서 갖고 나는 도로 내려가는 줄 알았어 집 집 한채가 아니고 그럼 여기서 민박 아니 민박 호텔텍이든지 그럼 리조트네 거기에 말하면 요 두채나 된다 차가 다닌다 여기까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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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가 다녀 이 높은 곳에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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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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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네네. I don't know. 너네네네네. I don't care. Who?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유학했다고 그랬죠?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유학했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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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